안녕하세요 여자친구입니다 우리 한명씩 문자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유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신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예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은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소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던전앤파이터 페스티벌에 오신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정말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던전앤파이터 페스티벌을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던전앤파이터가 이렇게 인기있는 게임인 거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페스티벌에 직접 와서 보니까 훨씬 대단한 것 같아요 던전앤파이터 페스티벌은 우리에게 항상 깜짝 놀래키는 것 같은데 오늘만 해도 강화대랑 신규 업데이트 소식으로 저희에게 깜짝 선물을 주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저희 무대를 끝으로 던전앤파이터 페스티벌이 맘을 들인다고 합니다 뭔가요 여러분 아쉬우시죠? 왜 이렇게 안 아쉬워요? 아쉬우시죠? 그래도 저희랑 함께 해주실 거죠? 그럴 거라고 믿을게요 저희가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오늘부터 우리는 이라고 저희 이번 앨범 파이크곡인데 네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호흡 많이 해주세요 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여자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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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